어 안녕하세요 소울시커 입니다 음 제 이전 영상에 부팅 속도 측정을 좀 했는데 램 오버클럭 상태에서 느리다 라는 말이 있어 가지고 자 램 오버클럭 상태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가 계속 게임 벤츠 할 때 썼던 세팅 이구요 요 세팅 물론 이제 오버클럭 세팅을 하고 나서 최초 부팅 할 땐 느려요 그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그게 시모스 클리어 하는거랑 비슷합니다 이제 트레이닝이 들어가서 느린 거구요 제트 이 세팅이 끝난 이후에 그 트레이닝 세트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부팅은 생각보다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많이 느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전압을 세팅 했을 때 그때가 이제 초기에 전압 트레이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전압 트레이닝이 끝난 이후에 타이밍 조절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클럭 세팅 하고 전압 세팅 하는 과정이 이제 좀 오래 걸릴 순 있지만 그 이후에 타이밍 세팅 하는거 그렇게 오래 안걸리고 아 비슷하죠 순정 상태에서 했을때랑 비슷합니다 여기에 이제 패스트 부터 에네이브를 해 볼게요 자 바이오스 진입해서 패스트 부터 에네이블로 바꾸고 부팅 한번 하구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부팅 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패스트 부터 에네이브를 해 볼게요 패스트 부터 에네이브를 해 볼게요 패스트 부터 에네이브를 해 볼게요 그런 방식이거든요 일단 15초 정도 걸리는데 이 상태에서 재부팅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바이오스가 세팅된 이후에 패스트 부트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이제 그 센티 세팅값을 계속 가지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냥 승략을 하면서 쓱 넘어가는 자 11.8초 걸렸구요 단점이 있어요 이거 패스트 부트 설정을 했더니 그 이전 영상에서 울트라 패스트 인가 그 설정을 했을 때 딜리트 키가 안 먹는다 그랬죠 근데 얘는 패스트 부트 에네이블부터 딜리트 키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스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전 영상에서 어떤 분이 알려주셨는데 이거 여기서 윈도우 옵션에서 바이오스 진입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역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집단지성이 되다 보면 하나씩 해결 방법이 나오기 마련인데 다시 시작 버튼을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얘를 클릭을 하면요 그러면 뭐 누르지 않았는데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뜨는데 파란 화면 나오고 문제 해결 들어가서 고급 옵션에서 UEFI 펌웨어 설정 얘를 누르면요 다시 시작 그러고 나서 딜리트 키 안 눌러도 돼요 한참 기다리면 자동으로 바이오스로 들어갑니다 울트라 패스트로 한번 설정 해 볼게요 패스트 부트 옵션 자체는 메인보드가 부팅할 때 진행하는 많은 과정들을 생략하는 거라서 그래서 USB 기능도 먹통을 시키는지 딜리트 키가 안 먹긴 하는데 어쨌든 부팅할 때만 안 먹는 거고 윈도우 진입한 이후부터는 잘 되니까요 여기서 재부팅으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메인보드가 좀 더 고급 일수록 뭔가 부팅할 때 진행하는 과정이 길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쓰는 메인보드는 B650M 어로스 엘리트 보드 어 좀 저가형 모델입니다 음 저가형 중에서도 저는 가성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음 잠깐 설명을 하자면 물론 이거보다 싼 보드 있어요 전원부도 얘랑 비슷하거나 더 좋거나 뭐 그런 보드도 있긴 한데 얘가 레이어가 8 레이어에요 다른 거는 같은 비슷한 가격대는 6 레이얼 걸요 아마 자 10.6초 똑같습니다 램 오버클럭 한 상태에요 지금 램 오버클럭 한 상태 B650M 어로스 엘리트 AX 보드고 좀 더 고가형 보드를 쓰면 얘보다 더 느려질 순 있는데요 근데 지금 AMD 부팅이 느리다 라는 이유로 어 인텔 바이럴로 추정되는 분이 얘기 주장하기로 AMD 속에 넘어갔다가 부팅 속도가 느려서 후회스럽다 야 이거 후회스러울 정도인가요 인텔이 더 빠를 순 있어요 이거보다 근데 이거 몇 초나 차이 난다고 어이가 없어서 영상 찍어봤구요 제가 굳이 얘기를 안해도 엄청 깔고 있더만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부팅 속도 느리다 라는 말은 초기 부팅에 한해서 혹은 바이오 세팅을 건드릴 때에 한해서 부팅 속도가 느리는 거고 그거는 원래 그렇고 인텔도 트레이닝에 들어가게 되면 오래 걸려요 특히 좀 고급 보드 중에 예를 들어 타키온 Z790 타키온 같은 경우 부팅 속도 굉장히 느립니다 그거 오버클럭용 보드라 그래요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패스트 부트 디세이블 하면은 또 느려지고 그 다음에 패스트 부트 디세이블 상태에서도 또 이거저거 건드리다 보면 느려지고 이런거는 원래 그런거에요 원래 그 대신 AMD가 좀 트레이닝을 빡세게 걸어놨어요 초기 트레이닝을 보드에서 건 것도 아니고 제조사에서 건 것도 아니고 AMD 악의사 코드 기준으로 걔네가 느리게 박아놨기 때문에 모든 메인보드가 처음에 엄청 느렸어요 그거를 개선하려고 메인보드사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AMD 악의사 코드가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점점 빨라질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글쎄요 잘 되면은 업데이트를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그냥 잘 되던거 그냥 쓰면 되는데 근데 AMD 같은 경우는 성장형이기 때문에 악의사 코드가 바뀌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코드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는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워낙에 많이 바뀌어요 지금 이게 초기 모델부터 제가 초기 바이오스부터 썼었는데 엄청 바뀐겁니다 엄청 개선된거에요 그러니까 또 바이오스 바뀌면 더 빨라질 수도 있구요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특이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 램 쓴거거든요 하이닉스 흑금치인데 제가 이제 인텔 아니 인텔이란다 삼성 오버클럭을 삼성램 오버클럭을 하려고 삼성램 꽂고도 해봤어요 근데 삼성램 꽂고 패스트 부트 옵션 넣으니까 부팅이 잘 안되요 램 오버클럭 넣고서 이게 오버 실패인지 뭐 제가 이제 이걸로 안정화를 아직 본게 아니라서 대충 값만 봤는데 뭐가 잘 안되서 그래서 삼성램 쓰시는 분들 중에 무턱대고 이 옵션 적용했다가 부팅이 안되는 시모스 클리어를 해야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꼭 뭔가 시도해보기 전에는 시도해보기 전에는 그 바이오스를 저장을 하시고 꼭 바이오스를 저장을 하시고 나서 시도를 해보시고 잘 안되시면 그냥 디세이블 상태로 쓰세요 디세이블 상태에서 부팅해도 15초 대충 한 4.5초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굳이 뭐 5초 느린게 크리티컬한가요? 후회할 정도는 아니겠죠 AMD 넘어온걸 하루에 부팅 몇번이나 한다고 저는 많이 합니다 저는 되게 많이 해요 하루에 재밌는거 보여드릴까? 사용했소 부팅했소 부팅했소 부팅을 엄청 많이 해요 제가 오버클럭 하다보니까 아무튼 아무튼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부팅속도 나쁘진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